유제품 마이 페이버리 밤 그때 먹어 에너지 보충해 배터리 충전 올릴 식품은 베이크리에 많아 배머리 풀려 영양분에 건강이 보여 많은 칼슘이 합류 나의 성장의 동력 통화지와 경쟁 질 순 없어 절대 요리를 하든 쓰려 먹든 필요하지 평생 살근 소독 거쳐 나오니까 안심해 통기한은 짧지만 사기 전엔 확인해 하얀게 두 눈 부시니까 바라지 우릴 빛깔 자기 전 지불이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면 잠든 푸근히 자 그리고 예방에 침해 꼭 털어마셔봐 200건 양 좀 챙겨봐 이때 세종대왕님도 좋아해 아여 어 요 요 요 요 요 몸에 활력을 넣게 한잔으로 주유 상표도 훑어봐 우린 원해 국내산 한우가 주는 도움에 놀라 외쳐 유레카 오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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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